고려왕비실록, 태조 왕건의 제후비로 현종이 되는 대량원군의 할머니, 신성왕후 신성왕후는 경주 김씨 가문으로 신라의 진골이자 왕족 출신인데 신라 46대 문성왕의 후손으로 김엉념의 딸이며 경순왕에게는 사촌이 됩니다. 신라가 고려에 항복하기를 청하자 태조는 이를 환영하면서 한편으로 신라왕실에 혼인을 청했습니다. 이에 신라 경순왕은 큰아버지 김엉념의 딸이 인품과 용모가 뛰어나 태조의 배필로 부족함이 없다고 추천하니 왕비로 삼았습니다. 태조는 이런 결혼을 통해 두 왕실이 결합함으로써 신분열 통적 고귀성을 보장받을 뿐 아니라 친실라계 호족을 포섭하는 데 좀 더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되었을 것입니다. 왕건이 전국 여러 지방의 유력 호족과 정략 결혼을 해 부인이 29명에 달하지만 그 부인들 중에서도 가문의 격이 가장 높은 호족 가문 출신입니다. 우삼국 시대에 신라의 세력이 약화되었다지만 신라 왕실을 지지하고 따르는 호족들은 상당히 많았고 역사와 전통을 고려할 때 신라 왕실은 다른 호족 가문들과 비교할 만한 가문이 아닙니다. 태조와 혼인한 시기는 935년 사촌인 경순왕이 왕건에게 항복하고 나라를 바친 직후인데 신라는 성씨가 다른 사람이 국왕의 사위로 왕위를 이은 사례가 기록상에 몇 차례 있습니다. 고대에도 석탈에 김미추 등이 있고 왕건이 태어나기 2년 전에 사망한 경문왕과 왕건과 동시대 사람인 신덕왕도 신라의 사위로서 왕위를 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신성왕후와의 혼인으로 왕건이 신라 황실의 사위가 되어 신라를 지지하던 사람들에게도 왕씨의 나라를 순순히 따를 수 있는 명분이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왕건에 적지 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신성왕후와의 사이에서 왕욱이 태어났는데 가문의 격과 상관없이 다른 부인들에 비해 왕건과 상당히 늦게 결혼해 신성왕후의 아들 왕욱은 왕위와 거리가 멀었습니다. 결국 차기왕위는 장화왕후 오씨의 아들 혜종에게 넘어갔으나 왕건은 부인과 아들이 너무 많아 고려 초기는 왕위쟁탈전으로 얼룩졌습니다. 그러나 신성왕후의 손자 대량왕군이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긴 우여곡절 끝에 즉위하니 그가 바로 고려의 제8대왕 현종이고 이후 마지막 제34대 공양왕까지 모든 고려의 임금들은 모두 현종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왕건의 29명이나 되는 부인 중 결국엔 최후의 승자라고 볼 수 있는데 사후인 1009년 3월 손자 현종에 의해 신성왕태후로 추존되었으며 능은 정능으로 추봉되었습니다. 대량원 부인은 고려사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고 조선시대의 역사서 동국통감에만 나타나는 왕건의 부인 중 1명입니다. 고려사에는 후대량원 부인 이씨가 협주 이씨 이원의 딸로 나오지만 삼국유사에는 신성왕후가 김씨가 아니라 이씨이며 이정원의 딸이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삼국유사권 제2기 김부대왕 고려 태조가 신라 왕실과 혼인관계를 맺다. 처음에 왕이 국토를 바치며 항복해오니 태조는 매우 기뻐하여 후한 예로서 그를 대접하고 사람을 시켜 말했다. 지금 왕이 내게 나라를 주시니 그 은혜를 받음이 큽니다. 원컨대 왕의 종실과 혼인을 해서 장인과 사위의 의리를 계속하고 싶습니다. 왕이 대답했다. 나의 백부 억념에게 딸이 있는데 덕행과 용모가 모두 아름답습니다. 이 사람이 아니고는 내정을 다스릴 사람이 없습니다. 태조가 그녀에게 장가를 드니 이가 신성왕후 김씨이다. 우리 왕조 등사랑 김관희가 지은 왕대종록회의 이와 같은 말이 있다. 신성왕후 이 씨는 본래 경주대위 이정원이 합주의 지방관으로 있을 때 태조가 그 고을에 갔다가 그를 왕비로 맞아들였기 때문에 그를 합주군이라고도 했다. 그의 원당은 현하사이며 3월 25일이 기일로 정능에 장사진 했다. 아들 하나를 낳으니 안종이다. 이 밖에 25비주 가운데 김씨의 일은 실려있지 않으니 자세히 알 수 없다. 그러나 사신의 론도 역시 안종을 신라의 외손이라고 했으니 마땅히 사전은 옳다고 해야 할 것이다. 억념은 왕의 아버지 효종각간, 추봉된 신흥대왕의 아우입니다. 신라 제56대 경순왕의 백부로 관대는 잡간이었고 지대야 군사를 지냈는데 3국유사 본문에서는 경순왕의 백부로 기록되어 있지만 세주에서는 숙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성왕후가 이정원의 딸이라는데 안종을 낳았으니 대형원부인과 기록이 일치하지만 신성왕후는 일반적으로 김씨이며 김엉념의 딸이라고 기록된 것과는 모순이 됩니다. 그러나 3국유사에서도 3국사기의 기록이 정확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신성왕후가 김씨가 맞을 것이라고 여겼고 3국유사에 따르면 이정원이 합주를 다스릴 때 납체했다고만 나오고 혈연관계는 언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동국동감의 찬자들이 혈연관계가 없는 두 인물을 부녀관계로 착각했을 가능성이 있고 신성왕후의 아버지인 김엉념의 지인은 지대야 군사로 신성왕후가 대량원부인이라는 근거는 충분합니다. 한편 안종왕후기 신성왕후 김씨의 아들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정사인 3국사기와 고려사의 기록을 우선적으로 신뢰해 신성왕후가 김씨가 맞으며 안종왕후 역시 그녀의 소생이라는 것이 합계의 정설입니다. 한편 오기로 인해 착각했을 것이라는 추측과 후대의 조작으로 보는 설도 제기되기도 합니다. 이외에 900년대생로 추정되는 신성왕후가 왕건과 결혼했을 때 35살 정도로 꽤 많은 나이라 그녀의 아버지가 아닌 전남편이 이정원이 아니었을까 추정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도 안종이 신라 왕실의 외손임에는 변함이 없어 대양원부인 이씨에 대한 역사학자들의 견해가 다양한데 한국민족문화대백과에서는 신성왕후 김씨와 대양원부인 이씨를 동일인으로 보았습니다. 이상각의 고려사 열정과 자존의 500년에서는 대양원부인 이씨의 기록이 고려사에 누락되었다면서 왕건의 부인은 고려사에 29명에 대양원부인 이씨를 더해서 총 30명이라고 보았습니다. 김창현의 광종의 제국에서는 그녀가 현종의 아버지 왕욱의 친모인데 신라계가 현종 옴닙후 정통성을 위해 왕욱을 신성왕후 김씨의 소생으로 조작하고 대양원부인 이씨를 기록해서 삭제했다고 추측했습니다. 오늘 고려왕 비실록은 해조 왕건의 제호비로 현종이 되는 대량원군의 할머니 신성왕후였습니다. 김창현의 광종의 제국은 해조 왕국인 이씨를 기록해서 삭제했다고 추측했습니다.